어떡해! 막다른 일이야! 괜찮으십니까? 누구세요? 저는 군인 상수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 상수? 의 동생 특수부대 상수라고 합니다 걸즈 친구들을 구했죠 걸즈 친구들을 구해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거짓말 하지마요! 라이크 줬잖아요! 현관은 아우가 없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쪽으로 가시죠 빨리 오세요 저처럼 여기 오두바이 뒤에 있으면 안 보일겁니다 100미터 뒤에서도 보일거 같은데요? 오랜 옆을 보이잖아요 짜증나 저피 어떡해!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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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콘기 반찬 짜증나 생글생글 생글아 생글아! 네 근데 이 도넛은 뭐야? 아 이거는 이 도넛으로 좀비를 유인한 다음 빵!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넛이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아기콘기 짜증나 너가 유혹되면 어떡해 아 맞다 아직 안 끝났어요 준비된 머리를 싸야돼요 빨리 싸 빨리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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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특별히 부활시켜주도록 하지 그 뭐 진짜야? 약세 꼭 지켜 그래서 엄마 덕분에 저는 살았고 저희 엄마는 맘한테 잡혀 갔습니다요 싱글생글 xes 싱글생글 싱글생글 무엇imat школ diesem 학교에 아무도 없네 과학자 내가 갖고 있는 박 씨는 단 하나 이걸로 발가락 쌤을 반드시 인간으로 되돌리고 말 거야 내가 금지사트 한두 명 박는 줄 알아? 따끔 스파이크 치라노? 감정은 없어 따끔 스파이크 내 손 치라노는 돌머리라 내 손만 아프네 백신을 다시 만드는 수밖에 티라노 이제 괜찮아요?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어? 잠깐만 어? 누구시더라? 낯이 익은데? 새벽 보건쌤이잖아요 아 깜빡했다 확인 아 제가 사실은 너 덜 익은 거 잘 안 먹거든요 아하하하 아휴 그나저나 백신을 어떻게 다시 만들지? 예전에 실눈이 항치였는데 실눈은 이제 완전히 보이질 않네 잠깐만! 어디서 발가락 쌤 냄새가 나는데요? 발가락 쌤? 예! 저만 믿으세요 제가 어? 이름이 해도 빠피코거든요 아하하하 따로세요 따로세요 발가락 쌤 제가 꼭 구해 드릴게요 예기요기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어? 뭐야 왜 여기 쓰레기만 있지? 아 원래 발가락 쌤 보면은 그 쓰레기냄새 나지? 시간을 믿은 내가 아버지 나도 강 많이 잃었다 무좀이다 무좀! 단위 학생?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진정하세요 빨리 도망가야 되다니깐요 진정하라고요 이러다 우리 다 죽은 목숨이에요 진정 뭐라고요 엄마 만나주세요 깜짝이야 왜 좀비도 아니면서 좀비인척하죠? 헤이! 눈치채졌어요? 저 이렇게 좀비 메이크업해서 예뻐보이고 싶은 거 봐 이래야 진짜 안 물리는 거 봐 바니바니 반반 이라서요 어설퍼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뭐 하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예쁜 외모가 좀비처럼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쵸? 공주병은 여전하네요 공주병이라뇨? 저 공주병이 아니라 그냥 공주거든요 저 예전보다 훨씬 더 예뻐져서 부럽죠 저한테 라이벌 할 수 느껴지죠? 전 이대로 충분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차별 복원심의 외모는 따라갈 수 없는 건가? 저쪽에 보면 큰 배가 있을 겁니다 우린 그걸 타고 앉아 놓고서 대피할 겁니다 다행이다 좁비다 좁비라 보니까 벨트를 차고 있어 좁비라 오우! 왜까 쌤이 자기장으로 물리쳤다요 이번엔 발가락 쌤이다 어어 어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배에 손장님 좀 안내고 올게요 아 도움이 안 돼 에이! 내가 머리 싸버릴게 야 발가락 쌤인데 싸지마 쓸거야 싸는 거 하려고 아이씨 아이씨 발가락 깨 이야 이야 어 어 맛있겠다 아 생글 이제 진짜 뭐하는 거야 내가 도넛은 욕되지 말랬는데 사장님 배상도 된대요 빨리 따라오세요 생글아 정신 차려 내가 더 큰 도넛 싸줄게 아 진짜 아기 코끼리 파츠 생글아 빨리 와 빨리 와 아 죽었네 죽으면 천천히 가면 안 돼요 저 너무 힘들어요 빨리 가서 백신을 만들어야 돼요 아 너무 힘든데 그럼 티란 오빠는 어딨지? 분명 뒤따라 하고 있었던데 야 복귀해서 자식 통행인데 왜 자꾸 뛰는 거야 티란 엄마 티란 티란 오빠 괜찮아요? 나 무좀한테 불려서 나 이제 가방이 없는 거 같아 점점 무좀맛 되는 거 같아 좀비의 치아가 빠졌어요 티란의 머리는 돌머리라서 아무래도 좀비가 깨물다가 치아가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티란 오빠가 돌머리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 그럼 저 살았다는 거예요? 아 역시 내 머리 돌머리 우리 초아도 돌머리니까 살아 있겠지 정기에게 쫓기다가 서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아 걱정되네 자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빨리 일어나서 가죠 야 마리야 우스커형해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동키라고 합니다 네 전 철벽 보건이요 철벽 보건 쌤 저희 여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여보랑 그렇게 많이 싸웠다면서요? 에 één 철벽 보건 쌤 사연 좀 해주세요 완전 팬이거든요 동킷 쌤? 나이코예요? 아 먹기다 먹기 똘리키 누구셨어요? 이건 무좀한테 불렸다 무좀 부족이다 이거 아니 이렇게 많이 불리셨는데 어떻게 좀비가 안 되셨어요? 그렇구나 베타카로틴 민arina 그게 뭔데요? 당근을 좋아하는 동키 쌤 몸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은 거예요 거기엔 강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좀비 바이러스 해독작용을 하는거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좀비가 동키쌤을 물어도 멀쩡하다는 거죠? 안 멀쩡한데요 고용! 반이 학생 말대로 동키쌤은 좀비한테 물려도 멀쩡하고 동키쌤 피는 백신이에요 에? 쇼피가 백신이라고요? 우와 그럼 동키쌤 피로 좀비가 된 친구들을 모두 사람으로 되돌릴 수 있는 거네요? 어? 그럼 당장은 동키생피를 뽑아요! 와아! 오!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내 피를 뽑을래! 아이! 나 진짜 못하단 말이야! 피란 오빠! 잡아요! 아 알았어! 으아악! 아 아! 이거다! 아! 싫어 싫어 싫어! 진정지로 놔야겠네 살짝 따끔해요! 도반실로 가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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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올게요 다들 여기 있어요 내가 이 배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올게요 아싸 이제 우리 살았다 야 지금 웃음이 나오냐? 우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잃었잖아 징글생글 이봐야 미안해 옆생아 괜찮아? 밀크쌤은 괜찮으세요? 안괜찮아 안괜찮아 이게 무슨 소리지? 엄마 가보자 가자 가자 특수부대 상수 어서 도망가요 이미 이 배가 좀비들한테 첨명당했어요 네? 특수부대 상수도 좀비한테 물린 것 같아 어서 도망가요 어서 도망간다 그래도 특수부대 상수를 어떻게 놓고 가요 빨리 가라고 빨리 가 죄송해요 특수부대 상수 기회를 좀 아는 거 같아 특수 천리만 친구 생글 시원 시원 미친 아 아 키가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조금만 더 뽑아요 아 아 아 아니 내가 무슨 정수기입니까? 그만 좀 뽑아댔어요? 아이 차가다 아이 차가다 아니 조금만 더 참아요 무슨 카라보로 되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설학 쌤 좀 만 기다려요 아 아팠어요 아 아이씨 아 그냥 초whe坑을 гром 그래도 우리 지켜주려고 했던 특수부대 상수인데 죽이면 절대 안돼 아 음 이거 나야, 에잇! 야! 밀크쌤, 괜찮으십니까? 개인아! 난 기계라서 아무리 물어도 소용이 없다 밀크쌤, 지금 그 시간 학교에 철벽보건쌤이 와있습니다 철벽보건쌤이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다들 내 몸에 손을 얹어라 어, 네! 이제 백신도 다 만들었으니까 사람들도 다 원래대로 되찾을 수 있겠죠? 솔직히 저희 셋으로는 힘들어요 사람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면 기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 시리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해주소서! 참, 그런다가 사람들이 오면 내가 오빠 원숭이다! 나타났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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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철벽보건쌤 너무 오랜만이에요! 다들 오랜만이에요 언니, 와주었구나! 언니! 언니야, 언니가 와줘서 나 망했어! 뭐야? 언니가 와서 내가 급시간 미모 순위 2순위가 됐잖아! 내가 원래 1등이었는데! 무슨 소리야! 급시간 미모는 원래 제가 1순위였거든요! 무슨 소리야! 내가 1등이야! 아니, 내가 1순위라고요! 내가 1등이라고요! 딱 봐도 제가 1순위잖아요! 내가 1등이야! 누가 봐도 제가 1순위인데! 내가 1등이라고! 조용! 다 네가 1등이야! 진짜! 구부쌤이 자기 빼고 미모 논하면 서운해할 것 같은데 밀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좀비가 된 발가락쌤을 누군가 죽이기 전에 어디서 사람으로 되돌려야 해! 철벽보건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발가락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밀크쌤과 결혼할 재행나임입니다! 네? 밀크야, 너 결혼하니? 아니, 언니! 이 사람! 아니, 이 기계가 자꾸 나랑 결혼하재! 난 싫다는데! 저와 밀크쌤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철벽보건쌤! 아니, 이제 처형이라고 불러야 되나? 저요? 저한테 처형 당하고 싶어요? 철벽! 전 밀크쌤을 위해 뭐든지 알 수 있습니다! 뭐든요? 그럼 제 눈앞에서 사라져주세요! 철벽! 저의 세렌나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 그냥 꺼지라잖아요! 너무해! 어쨌든 이 백신만 있으면 모든 좀비들을 사람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기다려, 테이지! 디바야! 소리를 너무 많이 뺐더니 힘이 하나도 없네! 평온에 없으면 피 빼면 초코파이라도 주는데 뭐 없나? 빵이다! 살았다! 살았어! 크림 파이더! 크림 파이더! 진짜 맛있겠다요! 싱글싱글! 하하하하 아, 됐다! 아! 다 삐질까? 흠! 너넨 이제 죽었다! 우리 철벽 복원쌤이 백신 만들었거든? 철벽 복원쌤 빨리 놔주세요! 어? 뭐야? 어디 가셨지? 나도 몰라, 나도 나도 어디 가신 거야! 어디! 으악! 으악! 다하라고! 다 안 괜찮아! 다 안 괜찮아! 다 안 괜찮아! 야! 이야! 나 이거 안 되겠다! 이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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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 뚜뚜 뚜뚜 하하하하 식사하셨어요? 하하하하 으악! 으악! 아아! 야 걔 머리 싸버리자! 야 안 돼! 그래도 특수부대 상사장 우리 친구였잖아! 아 보상은 야 걔 싸버리자! 아 어떻게 그래! 아 싸우니까! 어! 으악! 으악! 박비라 쌩이 좁이가 된다는 일인데 우리가 더 심해졌어! 이건 어쩔 수 없이 버릴 수 밖에 없다! 에잇! 으악! 철벽! 보건! 으악! 화이팅! 이 백신을 모든 좀비들한테 놔!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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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락 쌩! 제가 반드시 사랑으로 돌아오게 해드릴게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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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는 그때 발가락색 냄새 괜찮아? 근데 마스크는 KF 9억 4천이라 괜찮아. 아니 근데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청와대에 있는 신론한테 복신을 전하느라 좀 늦었어요. 이제 모든 국민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하아! 하아! 이번에도 철벽 보건솜 덕분에 정비 사태가 해결됐어요! 철벽 보건! 철벽 보건! 아이 뭔 소리야! 다 내 피 덕분인데! 다 내 피 덕분인데! 철벽 보건 쌤! 그럼 그 시간 학교에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야죠. 으악! 으악! 이 정도 나 미노버스님을 잃는 거야? 뭐라 한 거예요? 일단 저부터 이기고 오세요. 그래 너머와 내가 맞지. 그리고 이유가 아니에요. 미모가 그냥 미모? 발음도 잘 못하면 제가 먼저 할 게 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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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할까 해서 왜 그래? 핀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구구 쌤! 구구 쌤! 구구 쌤은 아직 히어로 면에 잡혀있어요! 뭐? 그럼 위험하단 얘기잖아! 아이! 구구 쌤! 발가락 쌤은 여전히 구구 쌤만 찼네. 하하하하! 까야 돼요! 까야 돼요! 하하하하! 철벽 학생! 너 내가 예전부터 벼르고 있었어. 응? 뭐? 발짝 따끔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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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밀크쌤 밀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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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쌤 여러분 괜찮으세요? 언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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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 나 다시 나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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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야 사라져라 왔구나! 디바야! 아! 아 왜 그래? 디바야! 아 왜 그래 디바야! 아! 넌 다치려고 사라져라 온 거 아닌가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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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프지만 디바한테 맞는 건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네. 디바야 차라리 더 때려줘! 더 때려줘! 왜 그래? 아! 더 때려줘! 왜 이래! 디바야! 더 때려줘! 왜 이래! 디바야! 보라색을 봐도 마음이 동호하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 아 어떡해. 언니! 돌아왔구나! 아! 다행이야! 아! 좀비로 안 맞았어! 어! 야! 마이곰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먹을래? 어! 고구마요 언니! 이거 한 거 먹어야 돼 하나밖에 안 남았고 어! 예! 이러고 잘 안 되는데 살았어 다행이야! 아 그러니까요! 아! 이제 좀비 사태 다 끝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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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아! 왜 그래? 우리 오빠 계획남한테 에너지를 다 뺏겨서 이 악마!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잠깐만 기다려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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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아! 여기 건전지 사왔어! 어! 하! 그 역시 순두부밖에 없구나! 고마워 순두부. 어... 빨리 먹어! 그래... 발가락 쌤만 사람으로 돌아오면 됐지. 구구 쌤. 발가락 쌤을 잘 부탁해요... 내가 만든 좀비들을 다시 저 녀석이 되살렸잖아! 까클! 피트! 아 essebrake 지구가 위험해 뭐?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빠가 나한테 마법을 쓴 것 같아 마법? 그럼 내 의술라면 치료할 수가 없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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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러나봐 언니! 언니! 감히 내 작전을 방해? 시어로버드 정리됐으니 이제 지구 정본만 남았군 가자! 흑화한 나의 가족들이여 엔석은 인간들 언젠가 계획대로 모두 제거해 주지 그리고 혼자 남은 밀크쌤과 결혼하겠다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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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